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유비소프트가 3월에 출시될 예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리메이크의 출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유비소프트는 공식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리메이크가 지난 9월에 발표된 이후 여러분의 큰 반응으로 이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개발팀이 최고의 게임을 만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게임의 출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연기되는 시간 동안 우리 개발팀은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신선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리메이크는 지난 2004년에 출시된 같은 이름의 게임을 리메이크한 타이틀로 대대적인 그래픽, 사운드 향상, 애니메이션 추가, 컨트롤 방식 변경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의 원래 계획은 올해 1월 중에 출시하는 것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출시를 두 달 연기하며 3월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가 이번에 무기한 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비소프트는 앞으로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리메이크 개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PS5의 내장 SSD는 825GB 중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667GB입니다. 그런데 PS5가 사용하고 있는 압축 기술로 인해 PS5로 출시되는 게임의 크기가 다른 기기들의 게임 크기와 비교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컨트롤 얼티밋 에디션이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에 최적화되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같은 게임이 두 콘솔에 출시가 되었는데 게임 파일의 크기가 다릅니다. PS5의 컨트롤 얼티밋 에디션의 크기는 25GB이고 엑스박스 시리즈 X의 파일 크기는 45GB입니다. PS5의 파일 크기가 42% 정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두 콘솔이 서로 다른 압축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PS5는 데이터의 압축을 향상시키는 레드 게임 툴스의 우드 크라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작은 파일의 크기로 압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더 좋은 점은 이 크라켄과 PS5의 커스텀된 SSD와 12채널 메모리 컨트롤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초당 9GB의 압축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반면 엑스박스 시리즈 X는 독점적인 BC-PAC 압축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전해집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텍스처 압축을 위해 특별히 최적화된 코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X, S의 SSD는 PS5보다 느린 최대 초당 4.8GB의 압축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두 콘솔에 최적화되어 출시된 컨트롤 얼티밋 에디션으로 비교를 하자면 PS5의 게임 파일 크기는 25GB, 압축 파일 전송 속도는 초당 9GB, 엑스박스 시리즈 X의 게임 파일 크기는 42GB, 압축 파일 전송 속도는 초당 4.8GB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다음 소니가 새로운 컨트롤러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현지시간 4일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19년 7월 20일 출원한 다중경로 무선 컨트롤러라는 제목의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무선 컨트롤러에 블루투스 트랜시버와 와이파이 트랜시버를 동시에 장착해 지연시간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트랜시버는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단말 장치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신호를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로 동시에 보내고 더 빨리 수신되는 신호를 받아 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소니는 특허를 통해 컴퓨터 게임과 시뮬레이션의 정교함이 증가함에 따라 플레이어는 더 좋은 성능을 요구하게 되었고 성능을 올리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입력과 화면 출력 사이의 지연시간 문제라며 무선 컨트롤러의 경우 무선 연결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라며 기술 개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모든 특허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기술을 통해 컨트롤러의 지연시간이 감소하게 된다면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멀티모드에서 꽤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스팀이 중국에 진출합니다. 오는 9일부터 스팀 중국판 스팀 차이나가 베타로 출시됩니다. 시장 조사 전문기업 니코 파트너스의 수석 분석가인 다니엘 아마드는 지난 3일 본인의 SNS를 통해 퍼펙트 월드와 벨브가 9일 스팀 차이나의 오픈베타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벨브는 도타2와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2개의 타이틀을 우선 서비스할 계획으로 기존 글로벌 버전의 데이터를 모두 이전한다고 전했고 이에 중국 유저는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스팀 차이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벨브는 빠른 시간 안에 30여개의 타이틀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며 글로벌 버전의 서비스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팀 차이나 출시 계획 발표 때부터 관심 받았던 글로벌 서버와 중국 서버의 분리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유저들 사이에서도 중국 유저들의 핵 사용 빈도가 높다며 서버 분리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벨브는 2018년 퍼펙트 월드와 파트너십으로 스팀 차이나를 발표하였고 2019년의 플랫폼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팀 차이나는 2018년도부터 3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플랫폼이 되면서 벨브에게는 중요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폐쇄적인 게임 정책으로 인해 스팀 글로벌 서비스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해외 게임에 대해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iOS 앱스토어에서 3만 9천여 개의 게임, 앱 포함 4만 6천 개의 앱을 삭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 아마드는 스팀 차이나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며 승인된 게임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고 향후 스팀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접속이 차단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덤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2021년 설날을 맞이해 최대 95%의 세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2월 15일 4시까지입니다. 2월 5일부터 세일을 시작해서 계속 세일하고 있는 품목들과 2월 11일 4시부터 시작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세일 기간에 사려고 구입을 미뤄두셨던 타이틀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보세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 세일하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멋진 영국의 시골을 풍경으로 한 자동차 경주 게임 포르자 호라이즌 4가 3월 9일에 스팀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른 플랫폼에 출시되었던 수많은 포르자 게임 중 최신 버전이며 포르자 게임이 스팀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4의 스팀 버전은 가까운 미래에 출시된 핫윌즈 레전드 자동차 팩을 시작으로 콘솔 버전처럼 계속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서 엑스박스 1 및 PC에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포튠 아일랜드 확장팩과 2019년에 벽돌을 부수는 레고 확장팩을 포함하여 많은 업데이트를 받았고 어느 순간 배틀로얄 모드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기어스 5, 헤일로 더 마스터 셰프 컬렉션, 시 오브 티이브스 등 많은 게임을 스팀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들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 PC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스팀에서 출시가 된 후 추가 판매로 이어졌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계속 구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하면 작년에 시 오브 티이브스가 스팀에 출시된 후 처음 몇 주 동안에만 100만 장을 더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포르자 시리즈 또한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2017년도에 출시된 포르자 모터스포츠 7은 아직 스팀에 출시되지 않았으며 지난 여름 엑스박스 시리즈 X 쇼케이스에서 공개되었던 현재 포르자 모터스포츠라는 제목의 후속작도 스팀에서 출시할지 그리고 언제 출시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포르자 호라이즌 4의 스팀 버전은 콘솔 및 엑스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통한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버전과의 교차 플레이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기존 게임 버전의 저장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스팀 버전은 엑스박스 에코 시스템 외부에서 별도의 구매로 간주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온라인 플레이어가 플랫폼 간의 섹션을 자동으로 공유하도록 크로스 플레이가 활성화되고 스팀의 저장 파일과 전반적인 진행 상황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플레이어의 엑스박스 라이브 게임 태그와 관련된 기존 저장 파일과는 별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엑스박스에서 스팀으로 이월되는 두가지는 리더보드와 클럽입니다. 그리고 두가지 모두 게이머 태그당 하나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야 한대 첼싹 때려주시구요. 오늘 뉴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하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저는 내일 아침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찍혀찍혀찍혀 기이야